안녕하세요 매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티론 21조 휴미러 시장에 대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순매수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론 관련된 기사에서 보시게 되면 오전에 나왔던 부분 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불법 유통 관련된 부분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미국 내에서 세번째 진단키트 리콜 조치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번 있었다는 소리죠 근데 내용을 보면 1차 유통업체가 무허가 관련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제품 판매했다는 소식인데 fda가 셀티론 usa 셀티론 미국 자회사죠 예전에 셀티론 헬스케어의 현지 법인을 대체하면서 이번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4월 달에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셀티론 디아트러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리콜 관련된 부분을 진행했다는 부분입니다 무허가 사용자에게 유통되어서 어떤 가능성이 발견되었던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fda가 등급 관련된 부분으로 분류를 했던 부분이고 실험실이 아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임상 병리 검사 이 부분들이 전문가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리콜 대상 제품과 관련해서 부상 뭐 건강상의 부작용 사망보고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셀티론 usl 부터 전문가의 진단키트를 구매한 1차 유통업체가 2,3차 유통업체에 판매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셀티론 usl 유통업체가 fda가이드에 따라서 성실히 리콜을 진행하고 대부분 제품을 회수하거나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 28일 공시되었던 데다트러스트 공급계약 뭐 이게 4월 30일에서 12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공급기간 변경이 당국의 어떤 관리지침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뿐이지 리콜하고는 특별히 연관성이 없다 공급 물량은 동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올해 그 후속 이제 바이오 특히나 이제 렘시마 sc 하고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좀 중요합니다 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렛키로나의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어주는 부분들이 그간의 쓰리마 말고 렘시마 sc 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유플라이마 관련해서 휴미라가요 사실 이제 뭐 가장 큰 어떤 이제 바이오의 약품은 넘버원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계로 한해 25조의 매출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미국시장이 21조 유럽에서는 작년도에 이제 ema 승인받아 가지고 허가 받아서 진행합니다만 아 가장 큰 시장이 21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덤벼들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로 하고 있는 10개 이상입니다 보통보다는 엄청 많죠 경쟁도 치열하고 아 기존에 이제 뭐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암전이나 하이자 하이자에서 이제 좀 분리되어 여기도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 하죠 그 다음 독일에 뭐 베링걸링게남 이라든지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그 다음에 코르스 바이오사이언스 하이자 산도즈 이런 어떤 기업들이 치열하게 이 부분들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이만큼 이제 시장이 엄청나고요 휴미라도 내년도 부터는 최소 뭐 35% 많게는 절반 이상의 타격을 받을 꼴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물질 특허가 2016년인데 에버그린 전략으로 아 2023년도에 이제 출시가 되게끔 그동안에 많이 좀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방어를 좀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삼화듬 출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협의하면서 뭐 로얄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 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아 좀 그 고수를 했죠 에버비 같은 경우에서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뭐 말이었을 건데 일단 7월 달부터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근에 협의를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 자체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휴미라가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가듯이 유플라이마도 이제 고농도 형태로 좀 차별화를 두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 어 여러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리지널과의 어떤 대체 조절을 이제 승부수로 띄우고 있다 뭐 베링글 힝글 독일의 베링글 힝글 같은 경우는 휴미라의 첫 번째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자격을 얻었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 그 의사의 어떤 이제 의견 없이 그 약사의 어떤 그 판단으로 그 오리지널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교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 fda에서 이제 그 이 부분들 자격을 얻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이 전세계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오리지널이 원체 이제 강성하다 보니까 그간에는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예 뭐 구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베링골 인결하면 이제 인터체인저블 이 때 체제조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 최초의 어떤 약물 투여량을 애초부터 이 고농도 제품으로 좀 개발했다 그럼 다른 어떤 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농도로 이제 개발을 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다가 여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농도로 하는데 처음부터 고농도를 했다는 부분으로 세계 최초의 어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다 이런 어떤 차별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아 좀 먹혀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아 기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아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공매도에 가장 큰 피해가 아 뭐 제약바이오에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 1년간 공매도 관련된 어떤 금액 중에서 셀트리온 한 2조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를 칠 때 보면 공매도 전문 이제 회사들이 아 공매도를 먼저 이렇게 때려 놓고 어 뭐 어떤 치약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 날리죠 그래서 아 공매도 어떤 타켓이 되는 어떤 회사들하고 전면전 어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어떤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이 해계 논란이 논다든지 최근에는 근데 좀 좀 아쉬운 부분들은 국내 기관에서도 이제 어떤 리포터를 보시게 되면 이 레키로나 관련해 어떤 기대감이 줄면서 성장은 하는데 아 질적인 어떤 부분을 하면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죠 왜냐면 이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고 있지 않고 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 엔데믹 상황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이 유망하다 하면서 사실 추천들이 리포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그 없으면서 목표 수가를 낮추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러면서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아 그래서 이 공매도에 어떤 도움되는 어떤 그 기관들의 어떤 리포터라든지 이런 수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뼈아픈 어떤 흐름들의 수급의 어떤 분위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여전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매도 자체를 없앨 수가 없다면 미국에서 아주 엄격하게 이제 뭐 불법 네이키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불법 공매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뭐 시장에서 퇴출 정도 될 만큼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제도를 어떤 보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한 어떤 기관들을 똑같이 그러면 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중부들어서 좀 어떻게 완전 재개 관련되는 부분 아니라 제도의 어떤 개선들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어떤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치약점을 파고들은 어떤 공매도의 어떤 타켓에서 수급의 변화가 반드시 어떤 기관들이나 또 국민연금 연기금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주들 신중부들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디지털 헬스를 키운다라고 분명히 이제 좀 여겼고 그냥 이제 구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메가펀드라든지 제도개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셀트리온 어떤 주가에 보면 4월달 중순 이후로 반등의 흐름에서 기관들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좀 오늘 연기금이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재형 변경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개발해서 판매 관련되는 부분 아이키오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패치 형태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렉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흡입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수급상황에서 앞서 이제 연기금들이 지난주 꾸준하게 이제 흐름이 있다가 오늘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이라든지 여기도 좀 매도를 했고요 장기투자 이제 투시는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장기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매수를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수급의 변화만 와도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다 못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자 오일선 관점에서 조금 좀 이탈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장중에는 17만원 6천원대까지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서 한 천원 정도 빠졌죠 시간에는 이제 큰 흐름이 없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 좀 줄었고 현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일단 오늘도 좀 사줬습니다 한 5만주 가까이 사줬고 기관에서 좀 매도 개인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자 이번주 오일선 부분에서 견주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자 여기 하락갭을 좀 메꾸는 어떤 과정이 나오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강력하게 좀 이제 볼링저밴드 상단부근에서 뚫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한 3일 정도 나왔죠 자 이번주 중후반에는 이게 넘어가서 18만원 안착이 이번주에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느냐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자리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